OK 였죠. 아니네. 20이네. A도 다 끝나갑니다. 모든 레벨은 24공원까지. 24공원까지 있기 때문에 곧 B레벨로 넘어 카운트 셀까? OK. 보겠습니다. OK.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BELLS. 그러면 E가 무슨 소리 됐죠? E 됐죠? OK. 그럼 이렇게 하면 뭘까요? ELS. OK.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요? B레벨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 NEST. NEST. E가 계속해서 E가 되고 있네요. NEST. NEST. 민철아 시험 다쳤으면 시험지부터 내. 얘는 뭐가 될까요? OO. 뭐라구요? 어베이 그러면 이 Y가 뭐가 되고 있다? A가 되고 있는 거에요. Y가 내는 소리 세가지 오래간만에 정리해보면 첫번째는 특이한 짧은 막대기죠. 또 무슨 소리 낼 수 있죠? Y는 또? I E 여기서 뭐가 됐어요? E가 됐죠? E는 대표 소리 E E E E E 그러면 요렇게 합치면 요건 뭐가 되는거죠? B 가 되는거죠? 다했어? 책도 다했어? 시험지부터 내는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B 여기다 요걸 붙이니까 OBE 가 됐죠? OBE 안녕 안녕 얘는 뭐가 될까요? K K K K K K 얘는 뭐가 될까요? 민준이도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서 뭐가 됐다? VE ç VEAX OBE OK X는 기억나나요? 그렇지 Z GZ QS QS 뭐라고요? X가 내는 소리? Z 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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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QS가 됐죠? 여기까지 소리는 VE 구요 VEC VEAX 그렇지.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kept 뭐라고요? kept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가 됐나요? 그렇지. apt 합치니까 kept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z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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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여기요? 오케이. 잘 생각해보세요. white가 스펠링이 그렇진 않은데요. 오케이. a가 아니고 i 아니에요?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a가 아니고 i요? held. 그렇지. held. a가 아니고 i held. held.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held죠. 이렇게 합치니까 held.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held가 되는거지. 오케이. held.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들어볼까요? 글랜. 글랜. 그래요. 글랜. 이러죠. 글랜.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된거죠? 글랜. 그렇지. 글랜. 된거죠. 그럼 여기 붙이니까 뭐가 됐다? 글랜. 뭐예요? 글랜. 음.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fast.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est 된거죠? fast. fast.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fast. 그럼 이렇게 하면. dest. 이렇게 하면. 그렇지. 됐습니까? fast. 얘는 뭐가 될까요? kelp. 그렇지.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엘프. 오. 헬이 엄청 늘었는데. kelp.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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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벨트.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안녕히가.